코닉 섹션 팀이구요 크로스오버와 퓨전 재즈 장르의 음악을 중심으로 연주하는 팀이면서 팝과 블루스, 소울록 등의 다양한 장르의 커버곡도 함께 연주해 드린다고 하네요 그냥 잔잔하게 듣기 좋은 재즈 음악들이 좀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요 우리 조금 시원해진 여름방과 잘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코닉 섹션 팀에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올 때까지 박수가 좀 아끝히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퓨전 재즈 밴드 토닉 섹션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엄청 더운데 이렇게 나아가서 저희 공연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하게 해주신 대로 잔잔한 밴드는 아니지만 더운 여름날 시원하게 여러분 귀를 때려 들겠습니다 시작할게요 Teams Boca aro 여러분 정 심지어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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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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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곡은 같이 모르셔도 같이 한번 박수 주시면서 신나게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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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